우리 많은 친구들이 독서 공부, 비문학 공부는 하면서도 지금 제목처럼 읽고 나면 앞부분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떻게는 뜻풀이 어떻게는 문제만이 푸는 것 어떻게는 해설지를 보고 어디에 답이 있었네 찾는 것 어떻게는 무한히 이해될 때까지 읽어봐 라는 무책임 함의 또는 배경 지식을 설명해서 그 순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자꾸 까먹고 수능에서 글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코 국어는 10년을 공부해도 늘지 않을 겁니다 첫 문제를 풀어도 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비문학 독소라는 것은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눈이 말하는 것처럼 서론 첫 단락에서 첫 단락에서 본론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개의 범위 더 나아가서는 전개의 방식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고 이걸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봤더니 사과의 맛에 관련돼서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본론을 읽을 때는 맛과 관련된 문장 어떤 맛이지? 신맛이 나온 문장 또 본론이 봤더니 이런 신맛이 나는 이유 그럼 신맛과 이유 이 부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지금 신맛 아니 나는 지금 사과의 맛을 읽고 있으니까 맛 더 들어가서 나는 사과에서의 신맛 더 들어가서 신맛에서 나는 지금 이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떤 순서로 읽고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그 범위를 머리에 두고 이게 기준을 두고 금물입니다 읽어 내려가요 뼈대만 핵심만 금물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금물에 남은 것들이 곧 핵심이고 시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 해석하기 바쁘다 보니 선생님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 전체를 놓치는 거고 읽은 문장들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까먹는 것을 고치는 방법은 서론에서 서론에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기준만 생각하면서 기준만 생각하면서 독해하고 기준만 생각하면서 독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것과 관련된 문장들을 선별하면서 독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것이 과학, 기술, 경제라면 과학, 기술, 경제라면 이것들이 제가 말하는 상대적 서술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산득 서술어 부분의 인과관계를 요약,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읽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피가 크다, 부 이렇게 합니다 과탈표 그랬더니 얘가 원인이 돼서 우리 속력이 뭡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속력이 내려가더라 얘가 결과 다시 원인이 돼서 속력이 내려가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용은 상관없어요 좀 이따 제가 또 비문학 2탄에서 말하겠지만 지식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커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까먹었더라도 정리가 돼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 순서랑 이 오르다, 느리다, 올라간다라는 상대적 서술을 묻기 때문에 정리라는 거죠 경제도 똑같죠 경제에서도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이 줄었네 공급이 주니까 다시 수출이 오르네 등등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더 잘 정리가 되고 이해도 더 빨라집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는 것들은 정리를 꼭 하도록 하시고 하나 더 이제 첫 단락을 봤더니 두 개 이상을 서로 비교하는 글쓰기다라고 한다면 비교 역시 정리 상대어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봤더니 첫 단락에 과학과 예술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 나왔네 그런데 과학이 봤더니 아 주관적이라고 다기 특성이 나왔네요 그럼 안 봐도 예술은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되고 여기는 이론론적이라고 말았네요 그럼 여기는 다원론적인 거 찾으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시 또 과학에서도 기납이 있고 연역이 있네 기납이라는 건 봤더니 아하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인 걸 성질을 갖고 있네 그럼 이거는 절대적이네 이런 식으로 상대어들 해당하는 상대어들을 빠르게 두 개 이상 무조건 비교가 시작되면 정리해 놓으면서 읽으면 그게 곧 핵심이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쨌든 글을 읽을 때는 서론에서 범위를 잡고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이제 작년 수능에서 우리가 법 지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어렵다고 하는 수능 과학 지문은 아마 이미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수능 지문 읽는 거에서 그럼 이거 이제 법 지문 간단하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역시 지식 문장이 아니라 서론에서 기준을 잡고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빠르게 찾아 읽어가는 연습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이 지문 안 나오겠죠 일일이 뜻풀이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전체 서론을 어떻게 보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가면서 머리에 남는지 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첫 문장 잘 보세요 그러면 약속이겠죠 이제 그럼 약속 다시 받을 거예요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계약이네요 그러면 하지만 하지만 나왔다는 것은 이 계약은 이 약속과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보네요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업으로 가자는 약속과는 나오네요 다르다 그러면 궁금해 어떻게 다를까 우리 이제 초점이 약속이고 약속이 아니 계약이고 계약이 약속과 다른 점으로 압축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D가 중요하네요 자 의사표시 합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 뭐냐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은 법률 효과의 발생이 목적이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됐네요 이제 아 계약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궁금해 법률 효과가 뭐니 한 예로 얘가 나왔네 빨리 넘어가도 돼 이 얘가 곧 법률 효과를 설명해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는 일반적인 의사표시를 설명했고 중요한 건 D가 중요하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의 물을 진과 동시에 자 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매도인 몰라요 매수인 이렇게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을 소유권을 이전할 이전할의 무 그럼 모르겠으면 매도는 X 매수는 Y 라고 보란 말이죠 동시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대신 뭐도 할 수 있다 야 대금 내놔 라고 얘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그럼 매수인은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소유권 이전을 달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 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뭔 말이 된 거야 아 앞으로 나올 내용은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누군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소유권을 줄 의무와 동시에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 권리를 가지고 매수인도 얘한테 물건을 물건을 달라고 하는 청구 권리 동시에 뭐한다 얘는 뭐할 수 있는 뭐해야 되는 소유권을 넘겨 아 지금을 줘야 되는 의 무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매도인도 의무 건네줄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 쉽게 말하면 물건을 건네줄 의무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도 매도인한테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물건을 달라고 하는 권리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법률 관계라는 것은 무조건 뭐다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 본론에서 이제 무슨 내용 나온다 이 둘의 의무와 권리 얘기가 핵심이다 그럼 나는 머릿속에 계속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이게 첫 단락에서 첫 단락에서 앞으로 이 내용 얘기할 거야 각각 둘이 갖고 있는 의무와 권리 이게 법률 관계 법률 관계에 놓이는 거야 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시적으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들을 법률 법률 효과가 의무와 권리 법률 행위라고 한다 알아 이제 우리 이것만 기다려 이것만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계약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여기 나오는 청구 권리 와 이행의 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의무 그 다음에 받을 권리 의출 의무 받을 권리 청구권 다시 설명해 우린 계속 받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채무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는 다른 말로 채권 의무는 채무 그냥 다른 말로 바꿨을 뿐인 거라는 거지 계속 우리 머릿속에 서론에서 말해준 의무 권리를 이 단락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법률 내용을 1도 몰라도 된다는 거지 법률 지식 필요 없고 머릿속에는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 의무 권리 의무 권리 양 당사자의 의무 권리 얘기야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똑같은 말이야 예 서론 다른 방향 물건 줄 의무 얘는 반대로 물건을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돈 줄 의무 계속 그 얘기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초멸시키는 것을 변제 이제 채무자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갚으면 이제 채권 그럼 이 사람은 받을 권리는 끝난다 변제 없어진다는 거지 자 내가 뭐 줄 의무가 있어서 줬으면 채무자가 채무 물건을 줄 걸 진짜로 줬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럼 물건을 받을 권리는 살아진다는 거지 주군하면 계속 그 얘기야 자 그러면 갑과 을은 갑자기 봤더니 사례가 나왔어 사례가 나왔다라도 결국 뭐 얘기할 것이다 줄 의무 받을 권리 그 얘기할 거라는 거 머리에 두고 있으란 말이지 그러면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이거 잘 봐 어렵지 않아 그냥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가 똑같은 거지만 을이 있다 을 그리고 뭐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 그럼 그림 A라는 물건을 줄 의무 그 대신 갑한테 돈을 받을 돈 받을 권리 다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우리 뭐 할지 그러면 갑도 역시 뭐 한다 갑도 그림 받을 권리 갑은 권리 그림 돈을 줄 의무 이 얘기잖아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머리에 두고 있다면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안 까먹지 뭘 읽어도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 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의뢰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의뢰 채무는 그대로 그 얘기에 맨날 의무는 채무는 의무의 다른 말 채무는 그림 A를 얘한테 넘겨 주는 것이다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됐지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아 넘겨줘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갑은 그것을 인도받기 그림을 받기도 전에 대금전액을 금전으로 그럼 이거야 얘는 뭐해야 돼 얘가 줄 의무가 있는 반면에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거지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돼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거 살짝 이거 하나인 거지 뭐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돈도 받기 전에 그림도 받기 전에 돈을 넘긴 거지 다시 해볼게 아주 간단해 계속 이 얘기야 얘한테 우리 그림 A를 넘겨주기도 전에 넘겨주고 나서 채무를 치르고 나면 얘가 지금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게 오기도 전에 줄 의무가 있는데 주기도 전에 얘는 돈을 줘버린 거지 돈을 미리 이렇게 지급하였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돈은 미리 줬기 때문에 얘는 계속 뭐 할 수 있다 야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림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얘는 너무 쉬운 거지 뭐 그러면 그림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리 안 줘 의리 인도해 주지 않는다 얜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뜻이야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갑이 너 왜 안 내놔 라고 물리력을 강제 뺏어서는 안 된다 뭐 이건 거고 지금까지 딴 얘기 없고 얘가 얘한테 그림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기 전에 먼저 돈을 줄 의무를 먼저 실행했어 근데 안 주네 이거잖아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채권 얘는 그림을 받을 권리 그렇지 그림 받을 권리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춰져 있다 그럼 이제 안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논리가 야 안 줄 경우는 물리력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얘가 그림을 받을 수 있어 그림을 받는 방 법이 나온 거지 그게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 있는 요거로 인해서 받을 수 있어 절차에 의해서 이런 얘기지 강제로 받지는 마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한 행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제가 이 그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법을 알아야 법으로 저는 얘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아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자라는 건 그림을 줘야 될 의사 무시하고 나라가 강제로 뺏어온다는 거지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 채권 얘가 받을 권리가 실현되도록 해준다는 거겠지 자 지금은 계속 줄 의무와 받을 권리인데 얘는 돈을 줄 의무는 실행했는데 얘는 그림줄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어 그럼 받을 권리를 실행해 그 받을 권리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 얘기야 계속 이 얘기 너무 쉽지 뭐 우리 그림 A를 넘겨주지 않는 까닭은 얘가 얘를 넘겨주지 않아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의뢰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었기 때문이다 못 줘 타서 없어 돈은 받았는데 결국 채무 이행 불음 이때는 뭐냐면 내가 의무 계속 이거야 채무 이행 채무란 그림 넘겨주려고 해도 그림 못 넘겨 줌 탔기 때문에 이거야 소송을 하더라도 불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없는데 어떻게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돈을 받고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다 아예 불이 타서 없는 그림을 의리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다면 이건 계약 무효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예예예예예 갚을 의무 그림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애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때 채무불이행은 갑이나 의뢰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 없어진 거지 다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읽으면서 계속 무슨 내용을 머릿속에 둬야 돼 우리는 아 얘는 줘야 되는데 얘는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못 갖고 있네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나라를 통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네 의무 권리 계속 그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줄 수가 없네 불이 타서 그럴 땐 얘 책임져라 이런 얘기뿐이야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얘가 못하니까 갑은 뭐야 그럼 해제할게 라고 한다는 거지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때까지 유예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고 이때 계약 해제하는 이런 단어들 일방의사 표시만 얘하고 상관없이 일방이란 말은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의뢰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얘 승낙 필요 없이 난 단독으로 취소 이 얘기지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걸로 이제 소멸된 거지 그러면 채권 내가 받을 권리 얘가 줄 의무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계약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줄 의미가 없고 물건 줄 의미가 없고 돈을 줄 의무 돈을 줄 의무도 없다는 거지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미리 돈을 줬지 이미 돈을 이미 의무 갑이 줬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원래대로 돈 내놔 만약에 반대로 의리 그림을 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 파기 소멸 그럼 다시 그림 돌려내 얘는 돈을 줬는데 그림을 주지 않아서 계약 파기 돈 다시 돌려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쉽지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은행에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 돈 내놔 미리 줬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풀지 않을 거고 지금 지문을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 없는 글이라는 거고 서론에서 지금 채권 채무를 논하겠네 그러면 어떨 때 채권 어떨 때 채무 나아가서는 살짝 뭐 한 거야 채권 채무가 실행될 수 없을 때 한쪽이 채권 물건을 넘겨주지 않거나 또는 돈을 갚을 의무의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이 깨진다 이 얘기였지 머릿속에는 계속 이 둘의 채권과 채무라고 하는 서론에 나온 내용에서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글이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수능날 많은 학생들이 틀렸단 말이죠 오답률이 50%짜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법이라는 지식 너무 하나의 문장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제 비음문학 읽을 때 바로바로 까먹어요 까먹어요 라는 것은 서론을 보고 기준을 잡고 선별하면서 그 범위만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아두고 이렇게 글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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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